남편의 발병이 안 맞는 궁합 때문이라는 말은 동서들에게 들어갔다. 반응은 막내 동서에게 먼저 왔다. 그런 것 가지고 마음 쓰지 마세요. 제 친구는 결혼 전에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쌍커풀 수술도 당했는걸요. 저희도 궁합 같은 건 안 봤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큰 동서의 반응은 좀 더 새찼다. 그 노인네 남 갈가내리지 않으면 병나는 그 버릇 여전하네. 듣지 말고 받아쳐. 그래서 귀가 어두워진다면 결혼 전에 궁합도 안 보고 결혼시킨 어머니 잘못도 크다고. 큰 동서의 말도 힘이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너더러 뭐라더냐. 그냥 내가 실수했다고 말한 건데.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혜경 작가님의 단편 소설 그 집 앞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이혜경은 세계문학의 중편 소설 우리들의 떨케를 발표하여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 집으로는 그 집 앞 꽃구늘 아래 틈새 등이 있고 장편 소설 기류의 집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그 집 앞 이혜경 기다란 전신 거울 속에 한 여자가 서 있다. 거울은 한 사람의 몸피를 겨우 담을 수 있을 만큼 좁아서 여자는 거울 앞에 갇힌 것처럼 보인다. 어찌 보면 거울이 여자 주위를 압박하며 좁혀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얀 레이스로 가장자리를 두른 게더 스터츠와 흰 티셔츠 그 위에 걸친 하늘새 가디건이 여자를 얼핏 소녀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티셔츠 너머로 비어진 어깨선에 뭉실함이며 굵지 않은 목을 두껍게 보이도록 하는 목추름 분이 제대로 먹지 않아 거짓하게 들뜬 얼굴에 살결이 눈에 띈다. 여자가 옷차림이 상정하는 나이로부터 한참 더 묵은 그렇다 더 먹은 게 아니라 묵은 것이다. 나임이 드러난다. 게다가 스커트의 레이스가 조금 해진 것까지 눈에 들어오면 여자의 두처함은 안쓰럽게 여겨질 지경이다. 고무줄 허리며 넓은 치마폭이 편해서 가벼운 외출에 즐겨 입는 치마의 레이스가 해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여자는 터져 나오는 한숨을 다물린 이 사이로 자금자금 잘라서 내보낸다. 괜찮아요 형님 요즘 미시 주부들 못 봤어요? 아가씨인지 아줌만지 저도 구분 못하겠더라고요. 발랄해 보여서 좋기만 하던걸요? 거울 뒤편에서 한 얼굴이 나타나 한쪽 어깨로 흘러내린 카디건을 추슬러주며 말한다. 막내 동서다. 위로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으려 짐지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 내 난감한 기분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어쩔 수 없이 느껴진다. 남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는 나머지 정작 자신의 본심은 어딘가에 따로 꽁쳐든 듯한 느낌을 주는 여자. 막내 동서의 무심한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갑자기 캥긴다. 실제 나는 내 눈에 비친 것보다 더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게 아닐까. 뭉글거리는 의구심을 막내 동서가 덮어버린다. 훨씬 밝아보여요 형님. 백은 어떤 거 들고 나가실 거예요? 여동생을 첫 미팅에 내보내는 큰언니처럼 막내 동서는 이것저것 챙긴다. 천성적으로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에 더 마음 쏠리는 남 아픈 걸 보면 글썽이지만 그 글썽임을 드러내지 않고 한겹 걸을 줄 아는 지혜로움. 늘 무심해 보이지만 한겹 안쪽에 햇솜 같은 타사로움을 펼치고 있는 얼굴. 한때는 내게도 저런 빛이 조금쯤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한때 아꼈지만 어느결에 잃어버린 물건을 떠올리듯 아련한 마음으로 막내 동서를 본다. 시아버지의 제삿날 전을 부친다. 나무를 묻힌다. 삼동서가 분주했다. 무슨 발끝엔가 남편이 고향으로 내려오려 한다는 말을 들은 큰 동서는 프라이팬에 부추전 반죽 떠넣던 손길을 멈추고 말했다. 지그그 프라이팬에 물이 튀었는지 뜨거운 기름이 내 손등으로 튀어올랐다. 인형이가 할머니하고 살아보는 것도 필요하잖아. 뭐 요즘 사람들 귀가 중요하다고들 떠들던데 삼대가 같이 사는 게 어린 귀와 늙은 귀가 뒤섞여 조화를 이룬다며 안 그래 막내? 식탁의자에 앉아 조물조물 나무를 묻히던 막내 동서는 형님 간 좀 봐주세요. 나무를 집어 내 입에 넣어주며 말했다. 그렇대요. 어떤 때엔 요즘 애들 불쌍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클 때야 부모한테 야단 맞으면 할머니 치맛자락 뒤로 숨으면 되었지만 요즘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들 저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형님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잘까요? 무슨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끼리 말이나 해두자는 거지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무슨 힘 있어? 그래도 어머님이야 세상 돌아가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해하시겠지? 큰 동서의 발투는 거침없었다. 남편 정년 맞기 기다려 이혼을 요구한다더니 그런 당당함이 큰 동서의 옹골찬 몸집에서 뻗쳤다. 이것저것 손대는 것마다 실패하고 시어머니의 포목점 일을 보던 큰 아주버니가 최근에 제법 커다란 건축 회사에서 직책을 맡은 뒤로 큰 동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 기회에 아예 분가까지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서울산림을 정리한 짐이 들어오던 날 이미 아파트를 얻어나간 큰 동서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천사 벼벼 할 생각은 말고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너무 잘하려고 하면 속병 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어머니 같은 잘난 양반 밑에서 살기가 쉽지만은 않아. 나는 내 이마를 간지리며 내려오는 뿌연 기운을 바라보았다. 바야흐로 착한 며느리라는 베일이 드리워지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베일을 황급히 걷어냈다. 형님 저 그저 이렇게 되었으니 들어와 사는 것 뿐이에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리 형님 내 사정이 다급하다 해도 저희도 저희 편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은 내가 착한 며느리뿐 아니라 예절바른 동서라는 타이틀까지 챙긴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서울의 그만그만한 대학에 인주가 합격하자마자 큰 동서는 동네 화장품 할인점을 인수함으로써 시어머니를 모실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그때쯤 그때쯤 무심코 드리운 베일이 몸에 둘러붙어 떨어지지 않을 때의 난감함으로 허우적 거리고 있었다. 거북스럽지만 그런대로 화사함을 즐길 만 하던 베일은 묵은 먼지와 습기 내 마음의 끈적임으로 끈끈해졌다. 형님 아주버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그러세요. 늦어지면 저 인형이 방에서 자고 가도 되니까 일찍 돌아오려고 마음 쓰지 마시고요. 저 재워주실 거죠? 자고 가는 거야 상관없지만 서방님이 밤마다 전화한다면서 이쪽에선 연락도 안 한다면서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내 속마음에는 오늘의 애출이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시동생은 남자치고는 안달하는 성격이다. 아내가 밤늦게까지 집을 비운 거라 알면 혹 사고나 나지 않았을까 30분마다 전화를 하고도 남을 성격이다. 오늘쯤 여기 올 거라고 했으니까 한두 번 걸다 안 되면 이리로 전화할 거예요. 그 급한 성격에 어디 가만히 있겠어요? 신경치지 마시고 즐겁게 지내세요. 어깨로 슬멧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떼어내주는 막내 동서의 발투에서 조심스러운 불안이 묻어난다. 그래서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들 하는 거란다. 애가 어디 하나 땀을 할 때가 있더냐. 시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막내 동서에게 미움이 일지 않는 건 막내 동서의 미덕이었다. 인형아 엄마 아빠하고 노시라고 인형인 숙모하고 놀자. 우리 뭐하고 놀까? 안녕히 다녀오세요. 먼저 해야지. 음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올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오세요. 아이는 아이다운 낭낭한 목소리로 외치듯 말한다. 이럴 때 보면 아이 같은데 어떤 때 그 아이 속에 이미 어른들이 느끼는 정서의 민감함이 다 깃들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언제던가 빠른 빨래를 걷어 게다가 낡은 백엣닛의 날긴날긋한 부분에 손가락이 닿았다. 사가버린 무명천은 손가락이 닿자 쭉 찢어져 버렸다. 어차피 몹쓸 백엣닛이었다. 나는 찢긴 자리에 다시 손을 넣었다. 손가락이 닿는 데마다 천은 찢겨 나갔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그러면서도 그 손놀림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때 장난감을 가지고 식탁 저편에서 놀던 아이가 달려오며 내 팔에 빼달렸다. 엄마 하지마 하지 말란 말이야. 아이가 보고 있는 줄도 몰랐던 내겐 느닷없는 반응이었다. 괜찮아 이거 낡아서 못쓰는 거야. 버리고 다시 살 거야. 울상이 된 아이가 내 팔을 비틀었다. 그래도 하지마 하지 말란 말이야. 아이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 눈엔 아이답지 않은 고통과 공포가 어려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람. 나는 손을 놓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전화벨이 울리자 아이는 쪼르르 달려가 수화기를 든다. 최근 들어 부쩍 어이가 는 아이는 전화통화에 치미를 붙였다. 막내 동서한테 전화 걸어달래서 응답기가 작동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절주절 들어놓을 줄도 알았다. 숙모 어떡하면 좋아요? 저 너무 예쁜가 봐요. 사람들이 너무 예쁘대요. 그런데 숙모 예쁜 인형이 보러 언제 오실 거예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직 아이 없는 막내 동서와 아이가 노는 걸 보면 연인 같았다. 인형이네 집인데요? 네 아빠 네 그런데요 아빠 저 숙모랑 놀 거예요. 뭐하고 노느냐면요? 음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전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얼른 바꿔주는 습성대로 아이는 내게 수화기를 건넨다. 네 당신이야? 네 웬일이세요? 아직 안 떠났네. 당신 조금 늦게 나와야 할 것 같아. 철형이 있잖아. 걔가 내려왔다네. 내려온 김에 잠깐 얼굴 좀 보고 가자는데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넉넉 잡고 두 시간쯤 늦게 만나요. 다섯 시쯤 나가면 되겠네. 이따 봐요. 그러지 않아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주저하던 마음이 그냥 주질러 앉으려 한다. 두 시간 남짓의 여유는 손님을 초대해 바삐 음식을 만들다가 사정이 있어 뽀독에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처럼 애매한 구석이 있다. 민기거리며 소파 쪽으로 다가서는 달을 동선은 어깨를 앉듯이 밀어낸다. 형님 그러지 마시고 기왕 나가려던 거니 일찍 나가서 바람이나 쏘이는 게 어때요? 그렇게 우아할 때 거리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또 알아요? 근사한 총각이 데이트 신청할지 인형아 엄마 예쁘지? 이 나무라고 나무의 등을 기대는 순간 근거 없는 확신이 나를 붙든다. 이 나무가 오래전 밤마다 나를 안아주던 나무라고 나무를 알아보게 만든 건 기울기다. 나무에 기대어 저만큼 도단한 별을 올려다볼 때면 등받이가 기우드만 의자처럼 기운나무는 편하게 등을 감싸곤 했다. 미심쩍은 기억력을 몸이 돕는다. 이 나무라고 나는 믿어버린다. 졸업한 뒤 처음 와보는 모교였다. 남편의 고향인 이 도시는 내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3년 동안 머무른 도시이기도 했다. 내려와 산지 이태가 넘었지만 이곳에 와보겠다는 마음이 인건 처음이었다. 땡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멎는 순간 까닭없이 가슴이 철렁했다. 다시는 이 현관을 들어설 일도 아이의 달콤한 얼굴을 볼 일도 없을 듯한 과장된 절박함이 민물져왔다. 자전거를 처음 배운 아이가 원근법에 따라 좁아지는 길을 달려나가 점점 작아지고 멀어지는 걸 볼 때 이는 과장된 안타까움. 균형을 잡느라 위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페달을 밟는 아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입안에서 가만히 아이의 이름을 불러볼 때 아득함. 한때 곁에 머물렀으나 이젠 되돌릴 수 없는 무엇 그처럼 아득한 거리 다시 못 볼 듯한 사견함에 나는 몇 발짝 걷다 말고 아파트를 올려다 보았다. 12층도 비의 아파트가 엎어져서 나를 덮칠 듯 했다. 정때려 냉정하게 구는 사람처럼 짐짓 사나운 표정 안녕하세요 세발 자전거를 타고 느릿느릿 지나가던 아이가 아이다운 교태를 듬뿍 담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안녕? 인형이 친구인가 싶었으나 낯선 아이였다. 핸들진 손을 움직이는 바람에 비틀거리는 아이의 뒷모습에서 눈을 거두며 막 빠져나가려는 빈 택시를 향해 손을 드는 순간 비로소 갈 곳이 생각났다. 토요일 오후라서 학생들이 다 가버렸는지 학교는 한산하다. 언덕길을 올라서자 나무들이 내 기억 속에 나무들이 보인다. 잔목 우거진 언덕에는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스탠드 가장자리에 아카시아 나무와 버즙나무가 한 줄로 들어서 있다. 잎이 무성한 아카시아 나무와 달리 장가지 다 쳐낸 버즙나무는 윗동네에만 새잎이 나서 사춘기를 넘기느라 부쩍 커버린 소녀 껑성하게 웃자란 채 내밀한 슬픔에 잠긴 여중생처럼 어설퍼 보인다. 그 아래 총생이에서 빡 쏟아나는 어린잎은 붉은 빛이다. 잎이 투명하게 보일 만큼 여려서일까 그 붉은 기운은 막 양수에서 떨어져 나온 아기의 붉은 얼굴을 연상시킨다. 가거라 너는 대처해 나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라. 요즘 세상은 여자도 공부를 하면 제 뜻대로 살 수 있으니 큰어머니는 방바닥에 깔아놓은 속삭의 위로 새로 타온 솜을 두며 말했다. 큰어머니와 대각선을 이룬 지점에서 역시 솜을 펴가던 어머니는 손놀리만 부지런할 뿐 말이 없다. 같한 솜의 연한 누름빛은 바라보기만 해도 잠이 쏟아질 듯 포근했다. 보실한 소음을 손으로 누르자 손자국이 잠깐 나더니 이내 가뭇 없어졌다. 색동으로 누빈 베갯모를 단 베갯도 완성되었다. 여느 때도 두 분은 내게 정다웠지만 그러나 새 이부자리를 꾸미고 새 속옷을 넉넉히 갖춰주는 두 분 곁에서 나는 자꾸만 서먹해졌다. 그 정성은 여러 번 깃들 수 있는 정성은 아니었다. 일생에 단 한 번 아주 먼 데로 떠나 보낼 때나 알맞을 정성이었다. 버드나무로 엮은 바구니에 담겨 강물 위에 띄어질 아기처럼 애로워진 나는 폭신한 햇솜에 얼굴을 묻었다. 얘가 애처럼 이게 무슨 짓이람 땀을 아는 어머니 땀의 눈을 피해 강물에 바구니를 띄우는 여인들 그 안에 자기의 배를 가르고 태어난 아기를 실어 떠내보내는 여인들 물살에 실려 떠내려 가다가 강뚝에 드러난 따무 뿌리나 수초에 걸려 인정많은 누군가의 손에 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비늘 반짝이는 강물을 보며 눈 안에 그렁그렁 물 비닐을 일으키는 여인들 왜 그런 생각을 했던가 나무야 내게 힘을 줘 나무 둥치는 낮 동안 볕을 머금어 알맞게 따뜻하다 등을 기대고 서 있자 오래지 않아 숲이 아래를 흐르는 수에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땅 속 저 깊은 곳에서 줄기처럼 뻗어나간 뿌리들이 빨아올린 물기 흙과 불이 흙 속에 불과 금 속에 기운이 뒤섞여 인맥까지 밀어올리는 유장하고도 세찬 흐름 막힐 것 없는 흐름 오래전 입시를 앞둔 야간 자습 시간이면 나는 살그마니 빠져나와 지친 인디언처럼 나무에 기대어 서곤 했다 밤이면 교실 안은 귀튀했다 저녁 도시락에 반찬 냄새 빠루짱이 습기와 번지로 사과 내리는 냄새 형광등은 창백한 빛을 뿌리다가 이따금 황량함을 완성시키는 효과음처럼 찌익 소리를 내기도 한다 책에 눈을 주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교실 안에 정체가 고요히 갇혀서 부패하는 공기가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갇혀있다라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숨은 답답해졌다 3학년 반 다른 교실에도 이와 똑같은 단조로운 풍경들이 고여있을 거라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와와 소리칠 것만 같다 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에 앉아 조는 당번 선생님의 눈을 피해 복도를 빠져나온다 운동장으로 나서는 순간 싸한 밤바람 그 바람에 휘감겨 언덕으로 가 나무에 슬그머니 몸을 기대며 비로소 참았던 큰 숨을 내쉰다 등 뒤로 돌려 허리께 돌린 손바닥은 수피와 바닷고 그렇게 기대어 서 있는 동안 젊음의 무모함도 수에게 희석되어 가만가만 진정되곤 했다 나무야 내게 힘을 줘 나무에 기대어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당직 교사인 듯한 중노예 사내가 미심쩍은 눈으로 훑으며 훑으며 지나간다 토요일 오후에 중고등학교 교정과 홀로 서성이는 중년 여자의 이미지는 교련 시간에 압박붕대를 감으면서 애치던 필승이라는 구호와 탭댄스를 잘 출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을 갖게 하던 고수머리 영어선생이 가르쳐준 로미오와 줄리엣 주제가의 달콤한 선율만큼이나 거리가 있을 것이다 나는 목덜미에 얹히는 사내의 시선을 느끼며 운동장에 눈길을 떨군다 운동장은 비어있다 흰 티셔츠에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중년여인 한 사람이 붉은 선캡을 쓰고 트랙을 따라 바삐 걷고 있을 뿐이다 천천히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닌 빠른 걸음으로 트랙을 도우는 중년여인 환기참 대신 억눌린 정열의 음습함 같은 게 드러난다 무엇에 들린 듯한 저 빠른 걸음을 어떤 것으로도 제재하지 못할 것만 같다 나는 스탠드로 내려앉아 핸드백 속에서 캣 맥주를 꺼낸다 학교에 들어서기 전 구멍가게에서 산 맥주는 알맞게 시원하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선생을 의식해서 나는 따개를 따고 양손으로 캔을 감싸진다 어쩌다 멀리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음료수처럼 보이리라고 희망하면서 손안에 든 맥주캔이 자신을 불량학생처럼 느끼게 한다 속없이 웃음이 나온다 팬티 입는 걸 잊은 채 예출한 여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살랑이며 짐짓 조신한 표정으로 건망증에는 절망하면서도 그 건망증이 가져온 황종함에는 만족해 실실거리며 싸돌아다니는 여자처럼 나는 양손을 짐짓 우아하게 들어올리며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켠다 쌉싸름한 향기가 혀끝에 감긴다 아무래도 오늘 술은 달다 나직해진 볕은 알맞게 온화하고 알코올이 번져가면서 굳어있던 몸도 적당히 풀린다 술이 그 정다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진다 나는 느른해진다 누워서 한참 자고 일어났으면 깨어났을 땐 모든 게 달라져서 아주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고 있었으면 한 삼십년쯤 지나 있었으면 술을 처음 마신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다 명절이나 손님을 치를 날이 다가오면 안방 아랫목엔 담요를 뒤집어쓴 항아리가 둥지를 틀었다 집에서 술을 담그는 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던 시절이라서 잘 말라 딱딱해진 누룩을 부서뜨리고 시류에 쪄낸 지혜박과 버무려 항아리에 담아 담요를 덮어 씌워넣고 표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용수를 받고 약주며 막걸리를 떠낸 다음 지개미를 뒤뜰에 파묻는 일련의 움직임에는 그때마다 비밀스러운 기운이 돌았다 아버지의 침묵처럼 공고한 비밀 말수적던 아버지의 침묵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권위를 부여했다 그 권위가 저울추처럼 큰어머니와 어머니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잡았다 그날 큰어머니는 약주를 다 받은 다음 막걸리를 거르고 있었다 받쳐놓은 채에선 뽀얗고 텁텁한 술이 떨어지고 파슬파슬한 지개미는 들통에 쌓였다 막걸리의 농도를 조절하느라 이따금 떠 마시는 큰어머니 곁에서 나는 물었다 맛있어요? 글쎄 어쨌든 기분을 좋게 해주기는 한단다 많이 마시면 독이 되지만 왜 우리 주연이 먹어보고 싶으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한테라면 어림도 없을 일이지만 큰어머니한테라면 웬만한 일은 용납이 되었다 큰어머니는 채로 걸러낸 막걸리를 범랑 공기에 담더니 설탕을 한 숟갈 타서 저은 다음 건넸다 나는 수저로 한 숟갈씩 떠먹었다 술이 익는 동안에 방에서 떠돌던 냄새가 응축된 것 같은 맛이었다 걸쭉하고 달짝지근하고 시큼한 맛이 혀끝에 감겨왔다 한술 두술 공기를 다 비운 나는 조금만 더 주세요 라며 공기를 내빌었다 얘가 큰어머니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아까의 절반쯤 담아주었다 큰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나는 한 공기 더 떴다 그 공기를 비우고 나자 맥이 누글누글 풀렸다 걸쭉한 액체를 저을 때 생기는 물 이랑처럼 속에 무거운 물결이 일었다 깨어나니 장지문엔 한껏 낮아진 햇살이 덧발려 아늑한 시간이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휑한 바람소리가 들렸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머릿속에서 묵직한 돌이 구르며 부딪는 것 같았다 겨우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대고 휘둘리는 머리로 문 밖을 대다 보니 마당의 자기 나무 꽃이 신열처럼 붉은 꽃술을 연한 어스름에 묻고 있었다 나뭇잎 갈피에 낀 꽃술은 꿈결처럼 화사했지만 무언가 평화로운 나날을 뒤흔드는 불길한 기미 같은 게 느껴지는 꽃이었다 밤이면 날개 접고 잠드는 곤충처럼 맞붙는 나뭇잎은 아직 펼쳐진 채였다 담장 바깥 마당에서 노래하는 아이들의 합창소리가 들려왔다 달팽이집을 지읍시다 아름답게 지읍시다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점점 크게 점점 작게 빈터에 달패미 모양으로 그려놓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서로 옷자락 뒤끝을 잡고 그 달팽이관 안에서 돌았다 술래는 바깥에서 아이들을 채뜨린다 캬 술래의 손이 허공을 헤집을 때마다 피하는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하늘을 갈렸다 나무에 기대어 한잠 자고 났더니 머리카락이 휘어질 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 속에 나무꾼처럼 아득한 격절감이 나와 그 단절한 가락을 잘랐다 저 놀이 속에 다시는 끼어들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이내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애로 꼬아 벽에 이마를 기댔다 열린 대문으로 서울에서 사는 고모가 나보다 두어 살 많을 듯한 남자의 손을 끌고 들어오는 게 보였다 스탠드 저 아래에는 토요일 오후 한산한 교정에서 우정을 나누는 여중생 둘이 앉아 있다 한 아이는 까만 머리만 등을 깊숙이 기대고 앉은 듯한 다른 아이는 동그란 무릎 두 개만 보인다 검고 둥근 머리와 희고 좀 더 작은 무릎 이따금 잠결에 어디선가 떨어지는 꿈을 꾸다 팔을 뻗으며 깨어나는 아이들 덜어낸 성장의 고통으로 근육통을 일으키기도 하는 아이들 이따금 그 작은 가슴에 찌르르 무고한 통증을 느낀 아이들 나는 그 애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다가가서 껴안고 그 애들 앞에 놓인 무수한 시간 그 시간 속에 깃든 고통들을 다독이고 싶다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대신 나는 고개를 젖히고 술을 마신다 낮술이라서 미열이 오를 때처럼 붉은 기가 돌지만 초여름 볕에 달궈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안들 어쩌겠어 나는 터무니없이 대범해진다 잠깐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이내 물 깊은 곳으로 꺼져들 곧 익사할 사람의 옷자락 같은 호기 여자는 여전히 트랙을 따라 바삐 걷고 있다 누가 다가서서 그 트랙의 궤도에서 끌어내기 전에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걸음걸이 누가 날 좀 끌어내 줘요 나 혼자서는 이 궤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자가 주문을 내며 걷는 것 같다 스탠드로 달려내려가 여자를 난복하게 끌어내리라는 두려움으로 나는 얼른 자리를 뜬다 잠긴 문 위쪽의 유리로 무용실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전면은 거울이고 반들반들 윤나는 마루양 옆엔 바가 은빛으로 빛난다 서쪽 창에서 빗겨들어온 햇살이 마루 위에 유리창 모양으로 환한 빗덩이를 만든다 수자는 지금 무엇을 할까 묻혀있던 이름이 어제 본 사람이냥 친근하게 튀어오른다 초등학교 때 학예의 날이면 무대에 올라 발레를 하던 수자 새의 깃털같은 옷을 입고 속구치는 수자의 몸은 새처럼 날렵했지만 그 날렵한 몸을 보면서도 고향 사람들은 천장의 갈고리에 걸린 붉은 고기 덩어리나 한 손엔 날카로운 칼을 다른 한 손엔 펜싱 검처럼 생긴 칼 가는 도구를 든 그의 아버지를 머릿속에서 떼어놓지는 못했다 옷자란 풀처럼 길쭉한 몸매 오똑한 코와 역삼각형처럼 뾰족한 얼굴까지 새를 닮았던 수자도 이곳 도시로 진학한 아이 중에 하나였다 앞에서 보다 뒤에서 헤아리는 게 훨씬 빠른 게 수자의 성적이라서 수자가 사립학교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무용특기생으로 들어갔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아이들은 수근거렸지만 나는 수자에게 전에 없던 치밀감을 느꼈다 수자 또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강물 위에 띄어진 아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 읍에서는 아무리 무대 위에서 도약을 잘해도 수자는 청육점집 딸이었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나는 두 여자가 한 남자를 그것도 한 집에서 모시고 사는 집 아이였다 강 안에 안착하고 싶다 내 둥지를 가지고 싶다 생각한 것도 강변이었다 회사 창립 기념일을 겸해 사원 단합대회를 겸한 3박 4일의 수연회가 열렸던 남한간 병에서 나는 처음으로 한 남자와 함께 아침을 막고 싶어 하는 나를 발견했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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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회 일제식의 지옥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수련회 프로그램은 점을 여기면 벌써 방바닥이 그리워질 만큼 고되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내가 남들보다 힘들 줄 몰랐던 건 부서가 달랐던 한 남자를 의식해서였다 키가 크고 과묵했던 그는 옷자락을 버림으로써 내 마음에 자취를 남겼다 회사 근처에 술집에서 그의 부서 사람과 우리 부서 사람들이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을 때 두 테이블 건너 대각선에 앉은 댁에 굳이 잔을 건네다가 옷자락이 김치 보시기에 스치는 바람에 김치국물을 묻히고 말았다 거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런 거 묻지 그의 부서 사람들이 놀렸다 술기가 올랐던 그는 얼굴이 더 붉어졌다 그날 그는 내 마음에 들어와 앉았다 마지막 날 밤 쫑 파티를 할 때 그는 없었다 사정이 생겨서 먼저 떠났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3박 4일의 일정 가운데 2박 3일 동안 긴장했던 마음이 툭 사슬 풀리듯 풀렸다 비로소 나는 자유로웠고 그의 부제가 가져다 준 자유가 역설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가 차지한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그가 없어서 편안하고 허전했던 밤을 지난 새벽 나는 홀로 강변에 나갔다 강을 덮은 불안개가 거치면서 물 비늘이 햇살 아래 자글거렸다 둔중하나 끊임없이 신경 강릉 기계음을 내면서 모래채치선이 오가고 배가 지날 때마다 생기는 물 이랑이 마음에도 고를 팠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아침이 오면 잠든 그의 곁에서 가만히 몸을 뽑아 나오고 그가 깰세라 도맞을 소리도 조심스럽게 아침 상을 차리고 싶다 언젠가는 뜰이 있는 집을 장만하리라 거기에 옥자마도 심고 붕꽃이며 봉송화를 심으리라 가을이면 씨를 받아 종이본지에 올망졸망 담아놓으리라 그 뜨락을 그려나가는 동안 나는 모래를 채취하는 바람에 생겨난 웅덩이처럼 우묵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건 웅덩이에 흥건하게 고인 물에 부드러움이 섞인 고통이었다 그때 파헤쳐진 모래들은 어디로 가서 어떤 집을 지었는가 그때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것인가 마른 강 같은 나날을 꿈도 못 꾸었던 그때부터 얼마나 멀리 흘러왔나 마른 강 지리 시간에 배운 강 충농증 기미가 있어서 늘 코를 킁킁거리던 지리 선생이 와디 마른 강 이라고 했을 때 싸르락 가슴 속에 모래바람이 휘몰아쳤다 미국에서는 드라이왓이라고도 부르지요 물이 흐르지 않는 강 떼약뼈 아래 바닥을 드러낸 강 가슴이 버석거려서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강 남편의 눈이 반짝 빛났다. 나는 조금 쓸쓸한 드귀를 느낀다. 전방에서 군대 시절을 보낸 남편은 이따금 그 무렵에 마셨던 옥수수술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그때마다 남편의 말투에선 옥수수 때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처럼 쌓아안 그리움이 배어 나오곤 했다. 휴가 나오는 날이면 버스를 기다리며 혼자 마시곤 했다는 옥수수술. 술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남편이 늘 무덤덤한 남편이 옥수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어디 숲속 자기만 아는 샘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 아련한 그리움을 내비쳤다. 얼마 전 감기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간 병원 대합실의 지역신문에서 옥수수술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빚어 파는 집에 대한 기사를 보고 나는 전화를 걸어 그 위치를 익혀두었다. 음식점은 환하다. 중심가의 빌딩 안에 자리잡고 있는데도 텐마루가 딸린 방을 꾸며놓아 아늑한 느낌이다. 입구에서 가까운 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개량 한복을 입은 주인인 듯한 여자가 물수건과 물차림표를 가져다 준다. 이 집 한정식하고 도토리묵이 맛있대요. 당신 점심 뭐 먹었어요? 칼국수. 당신 배고파? 그럼 밥은 조금 이따 시키고 옥수수술하고 도토리묵 먼저 시킬까? 그러세요. 식사는 천천히 하시고요. 남편은 벽에 붙여놓은 기사를 유심히 본다. 지역신문이며 잡지에 난 기사를 오려서 코팅에 붙여놓은 것이다. 늘 덤덤한 얼굴이지만 벽쪽을 보느라 보이는 옆 얼굴에서 굳이 아이를 두고 밖에서 만나자는 내 느닷없는 제의에 당황한 마음이 묻어난다. 저 남자가 그 남자인가? 저 남자와 아침을 함께하리라고. 밤내 차갑게 식은 강물이 아침 햇살받아 물안개에 피어올리는 걸 보면서 다짐하던 여자가 나였나? 그날이 혹 꿈은 아니었나? 그에게로 기울던 마음이 자취없이 사라진 마음이 허전해 손끝이 굳어버리는 것 같아.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 마음속에서 굶글리고 굶글리다 꺼낸 말이 상대방에게 느닷없이 비치는 걸 알면서도 나는 종주먹을 들여대듯 남편에게 묻고 싶다. 당신 시어머니예요? 나예요? 내 생각의 유치함이 나를 놀라게 해 꿀꺽 침을 삼키는데 여자가 쟁반을 들고 들어온다. 침묵을 지속할 인내력이 바닥이 난 나는 때맞춰 나타난 여자가 고마워 한마디 건넨다. 이가 옥수수술 타령을 했거든요. 신문에서 기사 보고 반가워서 왔어요. 여자는 미소를 띠며 대꾸한다. 그런 분들이 덜어 계세요. 고맙습니다. 술에 기름이 다 떠있네요? 옥수수로 기름도 짜잖아. 자 당신 먼저 받아. 남편이 술을 뜬다. 나는 내 앞에 놓인 잔을 들어 술을 받고 남편의 잔에 술을 따른다. 우리는 이례적인 건배를 나눈다. 어때요? 전에 마시던 거 하고. 비슷한 맛이긴 한데 조금 싱겁다. 당신한텐 더 싱겁겠는데 당신은 나보다 술이 네 배쯤 세잖아. 네 배쯤. 그 말을 하고 그는 웃는다. 전해라면 빠져 웃었을 나는 웃음 대신 가만히 잔을 들여다본다. 술에서 톡톡 기포가 피어올라 공기가 노출되는 순간 그대로 터져버린다. 한마디의 말이 그 말과 연관된 추억을 공유한 사람에게만 풍기는 은밀한 다정함도 이 기포처럼 더덥다. 내 눈길을 따라 내 술잔을 바라보던 남편이 멍석을 깔아준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있는 거지? 요즘 집에서 통 말이 없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티를 냈어요? 그럼 말은 안 했지만 어떤 땐 당신이 드라이 아이스 같은데? 설마 얼음이라면 몰라도.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지만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난감해진다. 집에 들어서면 왜 그리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인지, 내가 왜 말을 잃어가는지, 그러면서 당신이 멀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이 모든 걸 내가 어떤 식으로 감당하는지. 머리카락 한 오락이 흩어지지 않은 단정한 차림새로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면 나는 시어머니가 차에 올랐을 만한 시간을 사이에 두고 냉장고를 뒤진다. 어떤 날엔 와인이, 어떤 날엔 맥주가, 그것도 없으면 생선요리에 쓰고 남은 싱크대 안에 청주까지. 첫 잔은 시어머니의 부재로 트인 숨통을 위한 잔이었다. 시어머니가 있는 동안 그 눈길을 의식하면서 올롤이 당겨지고 짓눌리던 신경이 늦춰지는 데에는 그리 많은 양의 알코올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당겼던 신경줄이 느슨해지면서 출렁이다 보면 부표처럼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다. 키친 드렁크 드렁크라는 단어는 꼭 구석방에 숨겨둔 온갖 종류의 술이 가득 든 트렁크를, 그 트렁크를 열며 여자가 짓는 음습한 미소를 떠올리게 했다. 주방에서 술을 마시는 여자, 그 지기로 일상을 견디는 여자, 그게 나라니. 니들 궁합이 안 맞아서 네 남편이 기가 먹는다더라. 이제 와서 어쩌겄냐. 지들끼리 조합 안 났으니 지들끼리 살겠거니 하고 버려둔 내 잘못이 크니. 화장지를 뽑아 얼굴을 닦아내며 시어머니는 말했다. 곱게 먹은 화장이 지워지며 뺀 얼굴이 드러났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혼자 몸으로 커다란 포목점을 읽은 시어머니. 조금 여유가 생기자 이런저런 취미활동을 하며 늙은 사람답게 살 피듬이 좋았다. 시어머니의 말은 얼핏 궁합 안 맞추고 결혼시킨 시어머니 자신을 탓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억양은 나를 겨누고 있었다. 남편의 기가 먹는 게 내 탓이라고. 노화 현상이죠. 왜 노안이 일찍 오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40대가 되자마자 돋보기를 써야 하는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귀의 노안과 같은 현상이 남들보다 일찍 왔다거나 할까요. 청세포가 죽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은 치료법도 이렇다 할 것이 없고요. 도시로 내려오기 전 신락같은 희망을 품고 찾아간 대학병원의 난청 젊은 의사는 느긋하게 진단했다. 하기야 귀와 목구멍과 코에 온갖 질병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 의사에겐 한 환자의 신경세포가 남들보다 일찍 늙어 죽는 거야. 창밖에 나무들 가운데 한 나무의 낙엽이 유독 일찍 지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손댈 수 없는 일. 손 쓸 수 없어서 손 놓고 보아야 하는 일에 대한 담담함은 풀어다 왔다. 이전에 들렸던 개인 병원의 의사들이 가는 기가 먹는다고 막연히 진단한 것에 비하면 한결 전문적인 진단이었고 그만큼 절망적으로 들렸다. 다달이 통장으로 들어오던 남편의 돈으로 살림을 해온 내가 아이까지 딸린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학습지 배달, 보험의 판원, 다단계 판매 이 모두가 내겐 막다른 벽처럼 보였다. 남편이 홀로 빠져들고 있을 절망 곁에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한기가 등줄기를 훑었다. 이래서 부부를 남이라 하는구나. 늙으면 여우도 고향으로 머리를 둔다며 남편이 도시의 지사로 전보 발령을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낙관적이었다. 해외 시간에 남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고 금방 경쟁에서 탈락할 듯한 위기감으로 의기소침한 남편을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지사근무가 여유를 더였다. 그곳에서라면 어쩌면 기가 어둡다는 걸 밝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편의 고향인 도시는 광역시이긴 하지만 차로 조금만 달려 나가면 숲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대학까지 그 도시에서 마친 남편에겐 그만큼 정다운 곳이었다. 큰 동서의 말에 따라 시어머니의 집에 들어갈 때 좀 더 여유 있게 저축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리 어긋난 기대는 아니었다.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와 내가 어긋나고 그게 주변에 알려져 주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걸 빼면 남편의 발병이 안 맞는 궁합 때문이라는 말은 동서들에게 들어갔다. 반응은 막내 동서에게 먼저 왔다. 그런 것 가지고 마음 쓰지 마세요. 제 친구는 결혼 전에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쌍커풀 수술도 당했는걸요. 저희는 궁합 같은 건 안 보았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큰 동서의 반응은 좀 더 새찼다. 그 노인네 남 갈가내리지 않으면 병나는 그 버릇 여전하네. 듣지 말고 받아쳐. 그래서 귀가 어두워진다면 결혼 전에 궁합도 안 보고 결혼시킨 어머니 잘못도 크다고. 큰 동서의 말도 힘이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너더러 뭐라더냐. 그냥 내가 실수했다고 말한 건데. 똑같은 말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억양만으로 뜻을 정반대에 뒤집을 수 있는 게 말이었다. 큰엄마라는 말의 쓰임이 다른 집과 다르다는 걸 깨우쳐준 사람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사귄 친구의 엄마였다. 그 애 내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애 엄마는 의뢰 그러하듯이 이름이 뭐냐 식구가 몇이냐 고 부터 물었다. 아버지하고 큰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일하는 아저씨하고 살아요. 엄마 주연인 언니도 오빠도 없대요. 동생도 없고요. 참 좋겠다. 친구가 말하는 동안에도 친구의 동생은 책상 앞으로 다가들어 펴놓은 공책장을 쭉 찢었다. 그렇구나. 큰어머니가 같이 사셔? 큰아버지는 어디 가시고? 큰아버지요? 안 계세요? 큰아버지가 안 계시다니. 어디 멀리 가셨나 보구나. 아니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공책을 뜯어 접은 수저로 보리가루를 떠먹던 내 얼굴을 그의 엄마는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 눈을 보니 큰아버지 없다는 게 무언가 대단한 일인 것 같았다. 큰아버지라니 아무리 기억을 뒤적여봐도 내 사전엔 고모거나 고모의 아이들이 쓰는 애삼촌이나 애숙모라는 단어뿐 그런 단어가 들어있지 않았다. 그날 나는 집에 돌아와 하필 큰어머니에게 물었다. 큰엄마, 우린 왜 큰아버지가 없어요? 큰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던가. 결혼 전 내가 남편에게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우려한 건 그가 그 사실을 알므로써 나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보다는 내 말이 내 어린 날을 실제보다 애처롭게 여기도록 하고 내 가족들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였다. 내가 소실의 딸이라는 걸 알자마자 사람들은 나를 동정하려 들었고 그 소실이 본처와 한 집에서 산다는 걸 말하면 내가 살던 집은 질투와 음모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그 소실마저 아들을 못 낳았는데 그 원인이 소실에게보다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걸 알면 이제까지 탐욕과 정력의 화신처럼 느껴지던 아버지가 갑자기 씨없는 수박처럼 초라하게 청락해버렸다. 남동생도 없는 장손으로서 내가 3학년 때까지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나를 임신한 게 오히려 기적에 가까울 정도의 결함이 당신에게 있다는 정밀 진단을 받고 나서야 양자를 입양시켰다. 그만하면 아버지 세대가 배워온 가치관으로선 많이 기다리고 참은 거였다. 고의 공직자의 막내딸인 막내동서가 들어오면서 어머니의 집안 탈영은 가중되었다. 사람은 근본이 중요하단다. 나무도 뿌리가 실해야 잎이 무성해지는 법이거늘. 나는 한여름에도 소매 없는 옷을 입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소매 없는 옷을 입지 말라고 한 적은 없건만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동그란 어깨를 드러낸 막내동서의 옷차림에 대해 시어머니가 아무런 말도 없건만 나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집안이나 가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내가 그리움으로 기억하는 것들이 누추해지고 내가 그리워하는 그 기억이 혹시 윤색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잃었다. 큰엄마와 엄마가 큰부인, 작은 부인으로 불릴 수도 있다는 걸 안건 하필 그 산자를 돌리던 딸이었다. 학교에서 나오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경덕 아저씨를 만난 나는 자전거 앞에 탔다. 아저씨가 가려던 곳은 바로 학교 근처에 있는 아버지 친구네 집이었고 자전거 뒤에 실은 산자 상자를 내려놓고 경덕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계십니까? 산자 상자를 들고 들어간 경덕 아저씨가 대청 앞에서 부르자 내게도 낯이 설지 않은 아주머니가 딜 안에서 나왔다. 예, 새터에서 왔는데요. 마시나 보시라고요. 아이고, 이거 번번 이렇게 받기만 해서 그렇잖아도 텃밭에 공이 잘 여물어서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드시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침 따던 참이었으니 경덕 아저씨가 마루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주머니가 사라진 뒤란으로 따라가 보았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박고랑 콩잎 사이에 쭈그리고 앉은 아주머니와 다른 사람이 보였다. 글쎄, 정성으로 보낸 거라 해마다 고맙게 받긴 하지만 큰 부인, 작은 부인 머리 맞대고 앉아서 만들었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혀서 큰 부인, 작은 부인, 그 말을 듣는 순간 큰 어머니와 어머니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풍경 위로 구름장이 드리워졌다. 두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평개 어찌 찹쌀 반죽만이었을까 한 지하비를 모시고 한 공간에서 사는 동안 마음속에 서리서리 또릿은 기구함 연민, 응어리진 마음들 알게 모르게 쌓였을 서운함 같은 것들을 밀고 당기며 고고 튀겨내고 마침내 그토록 화사한 산자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내가 그 풍경에 익숙한 체념의 온화함을 덧바르고 싶어 했다면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그 바닥을 뒤집어 내게 보여주려 했다. 내가 클 때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처음에 위로하던 시어머니가 그걸 타박을 계기로 삼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그 무렵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나는 시어머니와의 나날 그 필름을 거꾸로 돌려보곤 했다.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일제히 입을 담을 때 아무 일도 아니야. 속으로 다독이려 해도 끓는 기름이 튄 것처럼 아렸다. 그 상처를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면서 나는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시어머니가 집을 비운 어느 오후 캔 한 개의 알코올에 밀려 잠결로 떨어졌던 내가 깨어났을 때 한낮의 햇살은 거실을 낱낱이 뒤적여 대고 있었고 베란다에선 맑은 새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빠져나와 새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울었다. 그대로 바닥에 뚫어붙은 것처럼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일으켜주기 전에는 움쩍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움이 나를 굳게 했다. 살점을 벗기고 벽의 앞인으로 고정시켜 말리는 짐승 가죽 그게 나였다. 옴짝달싹 못한 채 굳은 날을 벽에서 떼내준 건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산 감자를 털어놓고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려고 들렀다가 술기에 풀린 내 눈을 감자를 두려고 들어간 다용도실에서 납작하게 찌그러뜨린 채 비닐봉투 속에 쌓인 맥주캔을 보고 간 막내 동서의 전화였다. 형님, 저 다음 주부터 휴가인데요. 혹시 하시고 싶은 일 없으세요? 당신한테 이런 말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떠넣은 밥술이 그대로 위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듯 무거운 식사를 마친 남편은 마침내 입을 연다. 나는 무현히 남편을 바라본다. 형수님이나 개수씨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굳이 말할 건 없겠지. 어머니, 당신과 마찬가지로 작은데 소생이셔. 나도 어머니한테 들은 건 아니야. 수원이모가 언젠가 실수로 말했지. 그게 왜 그리 감춰야 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당신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건지도 몰라. 왜 그러잖아? 사람은 자기와 닮은 부분을 못 견뎌 하잖아. 남편이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땐 겨우 어스름이 깔리고 있다. 햇살은 나직하고 밤을 예감한 나무들은 재빛을 걷어들여 침묵 속에 자기를 가두는 시간. 어스름이 깔리는 거리는 화날 때보다 오히려 흥성하다. 낮 동안 볕을 받아들인 가로수의 숨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쾌함을 덮어쓴 비릿한 냄새가 공기 속에 떠돈다. 차 저쪽 주차장에 놔뒀어. 내가 가지고 올게. 당신은 여기 앉아. 바람 좀 쐬지? 당신 운전할 만 하겠어요? 술이야 당신이 마셨지. 난 괜찮아. 남편은 나를 백화점 앞 벤치에 앉혀놓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간다. 거리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 게 처음인 것만 같다. 큰 귀에 마른 체질이라서 뒤에서 보는 그는 허전해 보인다. 이제 뭘 할 것인가. 교회로 나가달래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할까. 내일이면 시어머니는 돌아올 것이다. 그때 그 강변에서 그의 부재가 환기시킨 사랑의 완성이라 믿어 한 결혼. 시어머니의 임재는 사랑이라는 너울이 덮고 있던 다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일까. 이제 어디로 갈까. 당신 가고 싶은 데 없어? 아무려나 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조수석 깊숙이 몸을 파묻는다. 순순 농원 근처에 괜찮은 찻집이 있던데 드라이브 겸 해서 거기나 갈까? 그래요. 그런데 당신 언제 그런데 가봤어요? 지난달 회사에서 회식 끝나고 갔었어. 야이라서 숲도 볼 수 있고 이제는 미끄러져 내려갈 일만 남은 생 차를 타고 오르는 기우드만 오르막이 젊은 날에 다니던 길과 닮았다고 나는 퍼득 깨닫는다. 당신 어디 잠깐 들르면 안 돼요? 이 길인 것 같은데 저기 저 앞에 골목으로 좀 들어가 봐 줄래요? 길은 전보다 좁아진 듯하다. 길이 좁아진 게 아니라 길가에 건물들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좁아 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남편에게 차를 조금 천천히 몰아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나는 눈앞에 보이는 풍경과 기억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본다. 주택가이던 그 동네는 신기할 정도로 변하지 않았다. 담벼락 높은 2층 집이 많은 동네였다. 라일락 향기가 허공에 떠돌던 어느 날이던가. 나는 같은 방을 쓰던 은주와 이 동네를 쏟아냈다. 하숙집 주인이 이사가는 바람에 새로운 하숙집을 구해야 했었다. 일요일 오전이었던가. 그땐 제법 너른 편이었던 골목은 잠긴 것처럼 조용해서 우리가 딛는 발작소리가 들렸다. 하숙생 구함 담벼락이 전봇대에 씌어있는 글씨를 찾아다니느라 학교 주변을 삥 돌아서 어지간히 지쳐있었다. 있잖아. 저 집 말이야. 저 집 초인종 한번 눌러볼까? 은주가 가리키는 곳은 겉보기로도 뜨리덜 따라 보이는 2층 집이었다. 밤새 칠을 한 나무 대문은 보기에도 육중하고 보안용 철망을 두른 2층의 창들은 왠지 그에 들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집. 오랜 침묵 같은 집. 저런 집에서 뭐가 모자라 하숙쟁을 받겠니? 응. 있잖아. 저 집엔 노 부부만 사는 거야. 아들 딸은 다 공부하러 가거나 결혼했고 그래서 2층은 텅 비어 있는 거야. 저것 봐. 저 창문.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지 않니? 저 집에 사는 노인들은 적적하실 거야. 그렇다고 돈이 궁한 것도 아니니 2층은 아무한테나 세놓고 싶지는 않고 손녀딸이 그리운 참에 우리가 배를 누르고 정중히 묻는 거지. 여기 혹시 하숙생 받으실 생각 없으시냐고. 소공녀를 꿈꾸는 은주의 얼굴은 뽕롱하다. 굳어버릴 듯 아픈 다리로 서서 은주를 지켜보는 동안 내 마음 속에서 기대가 스멀스멀 일어난다. 꿈도 못 꾸어본 행운이 한 번쯤 내게도 떨어지지 않으란 법은 없지 않은가. 어렸을 적 문에다 바르려고 습자지를 접어 부신코 낸 가윗밭 같은 행운이 어떤 모양이 나올지 예상도 못한 채 접힌 자리에 가윗집을 낸 뒤 습자지를 펼치면 화려하고 정연하게 번지던 무늬처럼. 끝내 초인종을 누리지 못하고 지나쳤던 그 커다란 집들은 대개 다가구 주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기억에 진검도를 놓듯 낡은 집들이 남아있다. 우물을 덮었던 생철 지분이 적철색으로 다 삭은 채 가로지른 나무 사이로 떨어져 하늘을 담고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 담장에는 녹슬고 삭은 철망이 둘둘 얹혀 있다. 여기 이쯤에 차를 세워봐 줄래요?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는 채로 나는 남편의 팔짱을 낀다. 기억과 같이 야 앞에 이끄는 대로 출렁출렁 내 안에서 따뜻하게 출렁대는 취기에 둥실둥실 실려 걷는다. 여긴가 나는 골목 안을 기웃거려 본다. 저만큼 완만한 경사 끝에 초록으로 둘러싸인 담장이 보인다. 그 집에 이르는 좁은 골목은 길고 깊다. 경사진 골목 끝에 빡다른 곳. 그 집이 저만큼 보인다. 막다르게 보일 뿐 막다른 집은 아니었다고 떠올리며 나는 남편의 팔을 힘주어 잡는다. 저 집이 아직 남아있네요. 그 집이 거기에 있다. 흙 묻은 물을 토막친 것처럼 시간이 쓱 질리면서 순결한 단면을 내밀듯 그 집을 보여준다. 그동안 흐른 시간을 물로 씻어내듯 쓱 뭄대버리고 시간을 헹궈낸 물이 발치를 적시며 흐른다. 광역시의 도심에서 시시각각 무언가가 변하는 그곳에서 삭은 집 한 채가 의연히 재의 무너짐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집에 다가가 딸근 대문에 사가 내리는 문톰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마당은 여전히 흙마당이고 저녁이면 모여앉아 기타를 치던 닭은 마루에는 잡동산이가 들어차 있다. 식구들이 줄어든 집의 적막함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단명의 손이 적은 집안의 장손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큰어머니는 양오빠와 그 집에 남았다. 결혼한 뒤 고향에 들렀을 때 나는 큰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를 나를 미워한 적이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얼굴로만 내 기억에 남을 수 있었냐고 왜 없었겠니 한 지아비 모시고 사는 마음이 어디 편하기만 했겠니 내 어머니가 너를 가졌을 때 아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 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었으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비치더구나 사람이란 게 내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 그만큼 내가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생각을 영 떨고 낼 수 없었으니까 내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자꾸 속으로 내닫게 되고 그렇게 들여다보려니까 내 마음이 점점 캄캄해지더라 제 마음도 조변석계인데 남의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다고 자꾸 꺼내보고 들여다보면 더 아플 것 같아서 덮어두고 다독이고 그러고 살았느니라 아 어머니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베란다에서 해를 향해 기도하듯 기지개를 켰다 해는 뿌연 가운데 감싸여 동국의 달처럼 동그란 은빛으로 빛났다 처음 시어머니와 살게 되었을 때 새벽이면 해를 바라는 시어머니의 의식은 생에 대한 경건함으로 보였다 하루를 보내고 또 새날을 맞았다는 안도감 잠자리에 누워 내일 눈 뜰 수 있을까 싶은 막막함에 끄들리듯 잦아들 때면 나는 해를 바라는 시어머니를 이해했다 노인의 심정은 오죽하랴 싶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침이면 해바라기를 한 다음 꼬박꼬박 산책하며 만보를 채우는 시어머니의 단정함에서 노추와 탐욕을 때가 되면 모든 게 시들고 뒷세대에 자리를 내어주는 섭리에 순명할 줄 모르는 어기찬 욕망만을 보고 있었다 다 토했어?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더니 한 판 잘 차렸네 속 아프지? 이걸로 입 좀 헹구 남편이 내민 생수로 입을 헹구고 나는 발끝으로 흙을 대강 긁어모아 토사물을 덮는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더니 그 와중에도 그런 말을 떠올리다니 때없이 웃음이 나온다 아팠던 기억을 다 덮어버리고 흑백 필름 위에 채색하듯 어설픈 사랑만 기억하려는 내 태도가 자신의 아픔을 쌓안고 알았던 시어머니 눈에는 제 배설물을 흙으로 덮어놓고 시침이 떼는 고양이처럼 보였을지도 몰랐다 나는 발끝에 무슨 흙을 탈탈 털고 우아하게 떠나는 고양이처럼 남편의 팔짱을 낀다 내려가요 우리 당신 조금만 참아요 여태까지 당신이 날 먹여 살렸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릴 거야 인천에 배가 들어오면 이라고 말하는 건달처럼 나는 남편에게 호탕하게 장담한다 남편은 피식 웃는다 뭘 해서 먹여 살릴 건데 당신도 옥수수술 당가 팔 거야 라면을 끓이든 떡볶이를 만들든 몇 년 뒤면 남편은 깊은 숲속에서 송짓내는 소나무처럼 완벽하게 소리로부터 차단될 것이다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누구의 식구였더라 더 늦기 전에 남편이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잦아들기 전에 도시로 내려오기 전 남편과 떠난 여행길에서 처음 폐교를 보았다 산사 어기 길가에 전통 찻집이라는 표지가 보여서 나무 계단을 올라갔더니 뜻밖의 학교 운동장이었다 운동장에서 교사로 올라가는 언덕에는 어른 팔뚝만한 나무를 비스듬히 켜던 나무장이 하얗게 빛났다 교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야 나는 폐교인 걸 알았다 여섯 개쯤 되는 교실은 누군가 작업실로 쓰는 듯 나무를 다듬던 도구들로 어지러웠다 먼지가 두껍게 내리덮인 복도의 바루장이 삐걱거렸다 복도를 걸어 건물 반대편으로 나왔을 때 몸을 씻어 내리는 듯한 향내가 코를 찔렀다 전나무였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학교를 번지는 나무 향기 텅 빈 정적으로 하얗게 타오르는 운동장에 운동장 가장자리의 찻집에서 흘러나오는 국악가요가 낮게 깔렸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폐교를 사들여 청소년 야영장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준 건 대학 동창생이었다 그 동창상의 당숙이 전라도의 어느 분교를 사들여 이미 시설을 만들었다고 했다 폐교를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면서 나는 그 꿈을 품고 있었다 남편은 정원을 가꾸고 나는 매점을 견한 스낵 코너를 열어 아이들을 맞고 떠나보내며 늙어갈 것이다 밤이면 풀벌레들이 쓰르르 쓰르르 제 날개를 부비며 날개올보다 더 섬세한 울음을 만들어낼 것이다 죽음의 기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생기로 충만한 아이들은 곤히 잠들고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엔 달빛 그득해 달맞이 꽃은 그 달빛을 받아 안으려 제 품을 한껏 열 것이다 아득한 거리에서 달려온 달빛이 꽃잎에 떨어질 때 가만히 귀 기울이면 꽃봉오리가 톡 열리는 소리도 들리리라 그러면 나는 아마도 수하로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빨하리라 말을 버리고 손이 허공에 그리는 무늬로 사랑을 전하리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살아내리라 나는 절망적으로 다짐한다 은빛 캔의 유혹을 일거에 떨칠 자신도 시어머니 앞에서 자꾸 다치려는 마음을 활짝 열어보일 자신도 없지만 내 안에 흙탕물을 가만가만 가라앉힐 수는 있을 것이다 강물이 더 혼탁해지기 전에 흐려진 제 몸을 스스로 씻어내려 목숨들을 품어안는 강물의 사랑으로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시어머니는 자신 역시 소실의 딸이면서도 소실의 딸인 주인공에게 고위 공지자의 딸인 막내 동서가 들어온 다음부터 지방과 근본을 따지면서 그녀를 힘겹게 하는군요 주인공이 겨우 내뱉은 말은 남편에게 시어머니예요? 나예요? 라는 말뿐이죠 시어머니가 애출한 틈을 타서 술을 마시는 화자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하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살아내리라 이 작품은 온화한 휴머니즘이 깔려있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sarashio . . . . . . . 아멘 아멘